야 얘들아 이제 버스다. 매니저님 꿈을 함께 할 제시. 아니 내가 왜 그런지어가. 혼자야 니가 먼저 해봐. 파이팅. 나 아무래도 제시의 꿈을 찾아준 것 같아. 어 내 귀걸이. 어 내 귀걸이. 제일 왼쪽에 있는 페달. 클러치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가는 거. 가속 페달 일단 들으려면 자기 몸 쪽으로 당겨서. 이게 뒤로 가는 거 앞으로. 아 오케이 오케이. 후진은 네. 후진 아 이게 이게 어렵네 좀. 기아 기아를 해보면 쉬워요. 아 그래요? 와 진짜 버스와 사면 너무 멋있어 보여. 어 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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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언니 진심 이거 언니 못해 절대. 스티크가 어렵네 이거는. 어렵지. 그리고 브레이크 세부 눌러야 돼. 브레이크 세부 누른다고? 자 이제 한번 앉아보세요. 앉아보시고. 와 제시가 어울리는 거 봐. 와 제시 진짜 멋있다. 갑자기 미국 버스로 만들어버리네. 텍사스 텍사스 버스로 만들어버리네. 괜찮아요 브레이크 한 번 두 번 세 번. 칙 한 번 더. 스티커 좀 살짝. 네. 그 상태에서 자 크러치만. 아기 아기 아기. 오. 오케이.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한번 뛰어버려. 천천히 차가 움직일 때까지만.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. 그렇지. 악세 받지 말고. 우와 제시 간다. 조심해. 우와. 제시야 멋있어. 저 운전하는 거 봐. 되게 멋있다. 거기. 그렇지. 왜 이렇게 안 가요? 아니요 지금 잘 거기 있는 거야 지금. 왜 이렇게 늘어요? 지금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한 다음에. 어이구. 스톱 스톱 브레이크. 브레이크 스톱. 아 완전 세게. 그 왜 그러냐면은. 왜. 뒤에 걸리잖아요. 아하. 차가 크니까 너무. 왜냐하면. 여기는 안 맞네. 조금만 차가 근처가 틀린 거야 이게. 이 차이가 보면 되게 걸리죠. 아 리버스를 할까? 후진. 자 이제 브레이크 발 뛰고. 크러치발 브레이크 발 뛰고. 크러치발 천천히. 크러치를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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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다. 너무 빨리 뛰어서 시동 꺼진 거야. 아 이게. 다시 크러치 꽉 밟고. 아 이게 참 어려운 게. 커치네. 됐어. 뛰고 됐어요. 왼발 꽉밟아 왼발. 이거 놓고. 천식 간다.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왜 저래. 어머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. 크러치 꽉 안 밟아 왼발. 크러치. KB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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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.